안녕하십니까 신인님 오늘 드릴 질문은 불교계에서 핫한 류진스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 종교시대가 마무리되고 신인이 곧 등장한다고 수차례 예언을 하셨는데 불교계에서 류진스님이라는 본명을 받은 개그맨 출신의 사람이 굉장히 성황리에 포기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계에서의 이런 스타의 출연이 불교계의 이미지를 신속하게 만든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종교를 희화화했다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세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교가 본질을 잃고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해야만 대중에 통할 정도로 말세에 이르렀다는 방증으로 보이는데 또 불교뿐만 아니라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제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9년에 폐교된 교회만 4,5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종교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이러한 종교계의 현황에 대해서 신인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실물 시대가 떠오른 거예요 실제 신인이 나타나는 거지 종교 시대가 가려진 시대거든요 하늘에서 온 자를 볼 수 없으니까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구글한 거야 그게 종교라 그러니까 종교는 신앙과 반대야 종교 행위는 인간이 신을 그리워서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 매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이 지구를 결국 퇴완을 시키지 그렇게 되는 거야 종교와 철학과 정치가 지구인을 끌어갔잖아 끌어갔는데 제일 먼저 탈선하는 게 종교야 카톨릭이 많은 사람을 개신교를 죽였어 그렇잖아 그렇잖아 스테반도 죽였지만 유대교가 또 많이 죽였잖아 이게 종교들은 계속 살상을 하면서 진화인 거야 그렇지? 맞습니다 이거는 신이라는 존재는 볼 수가 없고 인간이 신의 형태를 만든 거지 그리고 자기들은 우상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상상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놓은 그게 종교야 그런데 실제 하늘의 신이 인간 세상으로 와 그러면 이거는 종교 시대가 아니야 초종교 시대 종교를 벗어나는 시대가 왔어 내가 옴으로써 기독교나 불교가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약간 일종의 최후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종교가 많은 정상적인 포교가 안 돼 볼거리를 보여준다거나 이래야 관심을 가져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볼거리를 봐야 그 볼거리에 관심을 갖다가 불교를 이해한다 이거는 깊은 세계가 아니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거야 그건 그걸 보고 웃었다 그렇다고 불교가 친근하다 그건 가봐야 아무도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소문난 자체에 뭘 게 없는 게 종교야 차라리 믿지 않는 조용하게 사는 소시민이 아주 훌륭한 모습이지 그러니까 종교 단체의 재정적 운영을 위해서 별가지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거에 불과한 거야 초종교가 신인이 직접 왔잖아 와서 전부 다 보여줘 장막이 굳어져 버리니까 끝나잖아 물론 내가 예수로 왔을 때도 장막이 찢어졌잖아 지성소에 예배 보는 시대가 끝난 거야 이제는 장막이 찢어진 정도가 아니야 내가 직접 와버렸어 그렇지? 그러면 굉장히 뭔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게 최후의 종교의 타락한 종교의 마지막 모습이지 원래 종교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속, 춤 다 종교가 거기서 시작된 거야 원래 종교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무속에서 시작된 게 불교의 춤이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모습을 아버지가 죽을 때 보면 어린이의 모습으로 바뀌잖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런 사람이 나올 때 종교 시대가 끝난 거지 이제 초종교 시대가 오는구나 신인이 나타난 거야 이제 종교의식의 시대가 끝나 의식이 필요 없어 신이 왔으니까 심판도 남았어 심프라네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뭐를 심판하느냐 자작, 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고 그러니까 자업, 자덕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 받을 때가 온 거야 거기에 대한 점수를 내가 주지 이제 자기 스스로, 그렇지? 네 자기 스스로 자성 네 줄성 자야 네 자성 자박 자박 또 지가 지어 자작 자작 자수 그렇지? 네 지가 받아 그렇지? 네 자작, 자수 그 다음에 또 뭐냐 자업, 지가 업을 지어 네 지가 까르마를 만들어 그 까르마에서 지가 읽고 얻는 게 있겠지? 네 자업, 자두 자작, 자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성, 자박 자업, 자덕 자작, 자수 그치? 네 그 다음에 자승, 자패 자승 지가 성공하고 지가 패하는 거야 네 그럼 전부 자야 네 지가 깨끗해지고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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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자기가 만드는 거야 네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인가응보라고 그러잖아 네 불교 인가응보 네 이게 인가응보야 알았으면 그래서 불교는 요거대로 된 거야. 네. 왜? 불교의 읍보가 까르마가 이제 끝난 거지. 스스로 해결이 안 돼. 이건 우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도 그래.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인기를 얻는 모습들을 뭔가 사실은 안타깝게 봐야 되는 거네요. 촛불이 꺼지기 전에 좀 밝아지는 거예요. 해가 질 땐 오후이 아름답잖아요. 이런 현상이 오면 그게 세계 말이야. 종교의 말기 현상이야. 종교와 반대되는 게 뭐겠어? 종교와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거. 내 말이야. 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치면 순복음이지. 예수의 말. 예수의 말은 기존 유대교라는 종교의 틀을 깨버려. 그냥 그래. 그렇습니다. 너가 왜 양을 잡아서 거기서 피를 꽂고 가서 양의 살을 불을 태워야 되냐. 그냥 지성수의 제사 지내는 걸 다 없애버리잖아. 휴장이 찢어져 버려. 예수 하나가 죽으면 얼어서 이제 피를 안 봐도 돼.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신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때 인간들이 신을 그리워서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신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소겁장난 한 거지. 예. 그들이 거기에 메여 있었으니까 신에 메여 있었다고. 그렇네요. 자유가 없어. 네.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에 메여 있는 거야.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거지. 네. 그래서 그걸 대자유라고 그래. 대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을 봐도 목사를 봐도 눈물이 나는 거야. 환심하니까. 스님을 봐도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눈물밖에 안 난다는 표현이. 종교를 보는 시선이 딱. 그럼. 그 스님이 큰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절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거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스님들도 페스티벌에 참여해 가지고 즐기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식에서 벗어나는 거지. 네. 성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성녀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불교를 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최고의 바락이지. 네. 이 세상은 이제 모든 종교는 인간들 구제에 실패했어. 네.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잖아. 대형교회가 있다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내막은 빚쟁이야. 옛날같이 돈이 그치지 않아. 가겠습니다. 네. 어려워. 맞습니다. 사람들 마음도 떠났어. 네. 뜨거움이 없어. 맞습니다. 응? 청년부도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그럼 다 문을 닫아. 네. 그럼 뭐가 나오냐. 신인이 지켜왔다. 네. 맞습니다. 이게 퍼져. 네. 그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 때를 기다리겠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하늘공을 만들어 놔야 돼.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만 한 걸 만들어 놓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요.